지난 10월 25일부터 대학연계 테마특강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군은 질높은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서울시립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와 연계해 전문교수진과 박사연구원으로 강사진을 편성했으며 강의는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참가자는 스마트폰이나 PC를 통해 강의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강의로 즉각적인 소통이 가능하고 박물관 수업의 경우 온라인 박물관 VR 체험 방식을 도입해 국민에게 질높은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기후위기 시대의 실천과 건강한 삶, 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도시 생태계, 인도 인문학 여행 등 3개 강제로 오는 11월 11일부터 12월 8일까지 진행됩니다. 수강을 희망하는 구민은 동대문구 평생학습관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군은 관내 대학과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구민의 꿈을 여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강을 희망하는 구민은 동대문구 평생학습관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예정입니다.